자, 파파토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번, 여러분들 에이스번 때문에 앵경선을 켰어요. 에이스번이 여러분들 지금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에이스번 잡으려고 지금 집에 와서 켰는데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리자먼게 나왔을 때 어? 그때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플레이를 다 깨시고 다 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 에이스번 안 나오시는 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포켓포털. 여기 포켓포털 들어가세요. 포켓포털 들어가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상한 소포. 이상한 소포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옛날에 리자몽도 그랬어요. 리자몽도 이 포켓포털 뉴스를 받아야지만 리자몽이 나왔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포켓포털 뉴스를 받고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그 이제 에이스번이 나옵니다. 예. 저도 지금 이거 포켓포털 뉴스를 받는다 누르고서 이거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에이스번이 나왔어요. 에이스번이. 예. 여러분들 포켓포털에 들어가셔서 혹시 지금 에이스번 안 나오시는 분들 포켓포털 들어가서 소포 받는다라는 거를 누르셔서 온라인 접속을 해야 돼요. 온라인 접속. 온라인 접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에이스번이 나오는 걸로 됩니다. 저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왜 안 나오는지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기계 자체로는 안 돼요. 예. 기계 자체로는 안 됩니다. 본체를 업데이트해도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로 포켓포털 가셔서 여기 이상한 소포. 이상한 소포 가셔서 포켓포털 뉴스를 받는다.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요고. 예.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에이스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에이스번 처음 잡는 건데 에이스번은 야도킹 야도란으로 잡죠. 저도 야도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다 제가 레이드용이거든요. 레이드용. 다 지금 다 만렙이에요. 다 만렙. 다. 얘네들. 여기까지. 타부자고까지. 근데 그중에 하나가 요. 야도킹이에요. 야도킹. 물 에스퍼. 물 에스퍼인데. 이게 지금 에스퍼로 되어 있고. 일단은 기술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봐가지고 유튜브를 봐서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있어요. 대충. 이 어시스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어시스트 파워. 네. 어. 사이코 필드도 누누. 사이코 필드도 괜찮고. 요거 이제 이게. 어. 에스퍼 타입도 위력을 올려주니까. 뭘 찾냐면은. 지금 철벽. 자신의 방어를 크게 올린다? 철벽이었나? 철벽을 쓰면은. 철벽을 쓰면 고. 방어인데. 특수 방어를 올리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철벽을 보면 자신의 방어를 크게 올리는 거예요. 방어를. 어. 근데 이게. 쓰는 이유가. 이 방어를 키운다기보다도. 어시스트 파워. 어시스트 파워를 올리려고. 이 철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에요. 어시스트 파워. 나쁜 음모. 철벽. 요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진짜 중요해요. 요게. 요걸로 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나쁜 음모. 철벽. 어시스트 파워. 이걸로 한 방을 만드는 거고. 그 한 방을 끝나고 나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코 키네시스라든지. 특수 공격으로. 때려야 되죠. 음. 사이코 필드를 넣으면은. 더 세지긴 해요. 여러분들. 더 세지긴 합니다. 여기까지 넣을게요. 제가. 음. 어차피. 어차피. 어시스트 파워로. 때리면 되는 거니까. 어시스트 파워로. 때리면 되는 거니까. 자. 사이코 필드로. 넣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철벽으로. 제일 먼저. 어. 그냥. 방어를. 크게 올려줄 거예요. 방어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음모로. 내 특수 공격을. 크게. 세 번 올려주고. 세 번. 세 번 방어 크게 올리고. 세 번 크게 올리고. 특수 공격. 그 다음에. 사이코 필드로. 한 번. 여기. 한 번 쳐주고. 그러면은. 이. 에스퍼. 공격 유닛. 공격이. 위력이 조금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서. 어시스트 파워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시간이 안되면. 일단 아이코 필드 빼고. 요거로 바로 갈 거예요. 시간이 안되면. 근데 시간이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에스퍼 공격을. 올리는 거를 쓰시더라고요. 에스퍼 공격을. 박시관격. 특수 기술의 위력이 조금 올라간다. 아. 그냥 조금이 아니고. 올라간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조금이니까. 이건 또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자. 이거 휘어진 스푼. 휘어진 스푼. 에스퍼 타입 기술이 올라간다. 예. 요거 쓰시는. 요거 쓰더라고 요거. 자. 저도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까지. 자. 요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옆에서 이제 뭐. 뭐. 암흑가오라든지. 켄타로스. 막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이런 포켓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위협. 위협이 들어가서. 방어. 1. 떨어뜨려주면은. 방어 0.5. 예. 떨어뜨려주면은. 그러면 완전 땡큐예요. 그러면 뭐. 한 방울 끝낼 수 있어요. 옆에 동료가.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과연 진짜로 될지. 자. 저는. 처음 하는 겁니다. 진짜 처음. 처음. 이 야도킹이. 에이스몽 공격을. 약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황당한 게 이상해요. 네. 이게 뭐. 상성인 때문에. 당연히. 림피아도. 그. 그. 리자몽 공격을 던지니까. 아예 이런. 도움분에 대해 하나도 없어. 자. 어쨌든 해볼게요.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벌컵이었죠. 처음에는. 자. 올라간다. 철벽으로 무조건. 3번 삼대요. 3번. 아우. 많이 낫다. 아우. 자. 2번. 이게 지금. 어시스트 파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아우. 죽으면 말탐 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 이러면 안 돼. 자. 지금은. 에너지 무조건 채워야 돼요. 쫙 올라가면 엄청 좋아요. 쫙 올라가면 완전 대박이네요. 쫙 올라가. 아. 지금 나쁜 운무 한 번 썼어요.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원래는 이 치유까지 하지 않고서 바로바로 가야돼요. 예. 자. 나쁜 운무 3번. 자. 지금까지는 다 됐고.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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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파워 바로. 아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맞나? 한 번 더 맞는 것 같은데? 또 맞아? 이야. 또 맞네. 또 맞아요. 또 맞아요. 또 때리면 또 맞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한 번 이렇게 했고요. 재미 삼아. 이렇게 해봤고요. 이. 사이코 필드를 넣으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제가 동료들이. 동료들이 지금. 위협을 넣어준 애들 한 명도 없었죠. 예. 그래서. 쪼금. 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턴이 진행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제가 회복까지 넣는데도. 이 에너지가. 오. 지금. 어. 윈디 나. 저. 저. 나왔어요. 위협드죠. 위협. 자. 위협드. 됐어요. 그러면 이제. 0.5 방어 내려간 거예요. 0.5 방어. 예. 그렇죠. 근데. 전 쪼금 이득 봤어요. 자. 이번에는 한 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철벽. 이것도 한 번. 요게. 아까보다는 덜 줄었어요. 또. 자. 완전 이득. 완전 이득. 다음에. 또 두 번째. 9분이 빨라요. 좋아요. 네. 자. 철벽. 두 번. 철벽. 두 번. 철벽이 여러분들. 이게. 방어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에이스버는. 공격 유닛이에요. 공격 유닛. 그러다보니까. 철벽을 써서 방어를 쓰니까. 이 효과가. 덜한 거예요. 예. 철벽 써가지고. 방어를 올려줘서. 효과를 좀 덜하고. 예. 대륙을 좀 덜을 뻗고. 그 다음에. 그걸 써서. 어식 파워도. 계속 늘어나고. 자. 1석 2조죠. 1석 2조. 자. 2번 들어갔어요. 1석 2조. 3번. 자. 충분히 될 것 같애. 이게. 응원 안쓰고도 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공격입니다 끝입니다 자 한방 끝 제가 죽지 않으면 이겨요 자 죽지 않으면 이깁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이겨요 아 이거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아아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거의 최대 한방 때리는거에요 거의 최대 한방 왜냐면 윈디까지 도와줬거든요 윈디까지 위협으로 방어로 0.5 내려줬고 예 그니까 이게 거의 최대 한방 들어가는거죠 최대 한방 최대한방 요게 최대한방이네 요정도까지 딱 끝 한방이 더 들어가 그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보면은 리자몽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어 리자몽보다 어 리자몽 보다 좀 쉽습니다 그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야도킹 야도란만 키우고 계시면은 이게 이제 레이드용으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이게 7성이 좋은게 뭐냐면 타우린 그 다음에 테라피스 격투 이건 지금 기술머신 064 출성패치 이건 이제 처음이니까 주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처음이니까 주는거에요 처음이니까 처음 한마리 잡은거였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아닐텐데 이젠 저는 이제 타우린 타우린 모으려고 이거 깨야되요 에이스버 타우린 근데 이제 타우린은 올릴때마다 돈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요렇게 에이스버는 잡으면서 타우린까지 잡아주면은 어 그러면 땡큐죠 완전 땡큐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리자몽 보다 쉬운거 같아요 저게 지금 에이스버는 나오고 에이스버는 나오면서 리자몽이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이 리자몽 대신에 에이스버는 교체가 된거에요 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또 이제 에이스버는 들어가고 다른거 나오겠죠 또 다른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또 다시 깨면 되요 다시 또 깨면 되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도구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리자몽을 그 잡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깼거든요 리자몽을 깨면은 이 리보플라빈 요 특수공격 기초 포인트 올려주는거 이게 요거를 계속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모았거든요 그래서 어 특수공격 들어가는 이 포켓몬들한테는 요걸 다 쓴거에요 그런데도 816개가 남은거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돈이 특수공격 올리는 요게 20 이게 26만원 들거든요 이게 26만원 예 근데 이것 때문에 26만원씩 계속 다 저는 이제 세이브를 돈을 아킬 수가 있었는데 이거 이 이 맥스업 맥스업 말고 타우린 공격 포인트 올려주는거 이거 탈 때마다 계속 26만원씩 썼어요 맥스업 이거 HP는 어쩔 수 없는거고 내가 이건 타야되는거고 타우린 요거 공격 올리는 것들마다 계속 26만원씩 썼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들 에이스번 에이스번 잡으면서 에이스번을 계속 이제 계속 깨줘요 계속 깨주면서 요거 타우린 모으시면 됩니다 타우린 이게 모으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우린이 공격 쓰는 포켓몬들이 좀 더 많은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특수공격보다는 공격 쓰는 포켓몬들이 좀 더 많은거 같아요 네 그래서 타우린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많이 모을거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구요 회진수푼 아니면 어 내 기술위력을 올려주는거 기술위력 기술위력 올려주는거 쓰시면 되구요 특성은 둔감 네 특성은 둔감 둔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들은 철벽 철벽 철벽을 쓰는 이유는 에이스번이 공격을 하는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어를 올려주면 방어를 올려주면 에이스번의 공격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벽을 3번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계속 올려가지고 에이스번의 공격을 계속 버티게 해주는거 그리고 어시스트 파워의 그 파워 능력을 계속 올려주고 그 다음에 철벽 3번을 쓰고 나면 나쁜 음모를 3번 써줘요 나쁜 음모는 내 특수공격을 크게 올려줘요 내 특수공격 그래서 내 특수공격을 써야되니까 특수공격을 크게 3번 올려줍니다 3번 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사이코필드까지 딱 한번 깔아주고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어시스트 파워로 빵 때려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한번 때렸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은 한번 더 어시스트 파워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땅 끝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주에 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안 떨어졌어요. 자, 나이스. 아아! 하아! 이거 해 봐! 이거 해 봐! 할 거 해 봐! 다해 봐! 4점 1불 ¿4? 4점 2불 3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답은 나왔네요 네 이게 이게 명중이래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가 처음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한방에 가는 이 이게 아 답은 나왔습니다 휘어진 스푼 휘어진 스푼이 다 된다고 합니다 타우린이 15개 15만원 와 15개 15만원 와 타우린 여러분들 타우린 진짜 타우린을 얼마나 많이 와 샀는데요 돈주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타우린이 지금은 여러분들 타우린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타우린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도 자 한방 나왔네요 여러분들 한방 컷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에이스번 칠성 네 사장하시구요 레이드배틀 하시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